옥상 배달 생활 7년 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란다 사자를 풀어먹고 자장면 배달이란다 무섭긴 한데 막상 사자라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배달 안 하면 부를텐데요 짜장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배달을 해야지 개한테 지는 사자라 안심했는지 배달의 기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데 7시간 만에 밥을 보는 취재팀 짜장면아 반갑다 배달을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돈을 얹혀줄 건데요 열심히 해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